대구하면 떠오르는 이것, 1위는 바로 막창구이입니다. 고소한 맛에 쫀득쫀득한 식감을 자랑하는 막창구이는 대구의 심리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대구의 명물로 대접받고 있는데요. 현재도 대구를 찾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답니다. 막창은 많은 사랑에 힘입어 오리지널 막창의 맛뿐 아니라 매콤한 양념 막창까지 메뉴로 개발돼요. 대구를 찾는 사람들의 입맛을 즐겁게 한다고요. 또한 막창뿐 아니라 국창도 있으니 입맛대로 골라 드시는 건 어떨까요? 대구의 막창이라 하면 주로 돼지 막창을 끝하는데요. 돼지의 창자 중 마지막 직장 부위인 막창은 돼지 한 마리당 먹을 수 있는 양이 매우 적어 특수 부위에 속하는데요. 막창은 내장이기 때문에 손질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 덩어리를 제거하고 밀가루와 소금 등으로 박박 닦아낸 뒤 여러 번에 걸쳐 헹궈매야 한다고요. 대구가 막창의 고장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1980년대에 도축장이 들어왔을 때 신선한 고기와 도산물을 저렴하게 판다는 소문이 나며 곱창과 막창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네요. 삶아 먹기만 하던 막창을 구워 먹으니 맛이 더 좋았던 건데요. 막창 맛이 소문나며 다양한 막창 골목이 줄을 지어 생겨나게 되었다고요. 팡나물 무침과 된장에 쪽파와 고추 등을 넣고 만든 묽은 막창은 막창 부위를 매우 맛있게 즐길 수 있게 하는데요. 대구의 막창 부위 잊지 마세요. 고소하고 쫀득한 막창 부위가 1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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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